충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엿새째 한자리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었지만 가족 간 감염이나 직장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청주에선 자가격리 중이던 30대 의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명입니다. 청주 흥덕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로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진천 모 병원 40대 의사 B씨의 배우자입니다. B씨 확진 이후 자가격리와 동시에 받은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8일 발열 증상으로 두 번째 검체를 채취한 결과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특히 A씨도 청주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돼 추가 접촉자는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애초에 자가격리 들어갔기 전에 검사한 것은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가 없는 거죠. 앞서 18일 밤엔 B씨가 돌보던 입원 환자 70대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병동 종사자와 환자 신 한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70대 환자도 자가격리돼 병원 내 집단 감염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일 두 자릿수를 이어온 충북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두 달여 만에 발생이 크게 줄며 6일째 한 자릿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79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검사가 하루 평균 6천 건 정도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14일부터 감염률은 0.05% 6명 중 한 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BTJ 열방센터 감염률과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직장, 가족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나 저희 도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부 기관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방역이 아니고 개인이 생활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를 해주시고 종사자분,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 나름의 방역에 철저히 기여해 주셔야지만 이 방역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라 이런 방역이 단순하게 숫자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런 가운데 참사랑요양원 80대 입소자 한 명이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19일 새벽 숨져 도내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지침을 확정할 가운데 충북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접종 대상과 인원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